2강의 첫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자. One morning. 어느날 아침에 대략 11시 30분쯤 됐을때 I was speaking. 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에서. 즉 통화를 하고 있었네. With a client. 고객과 함께. 그 고객이 마이클 터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리노이즈 출신의 이 고객과 함께 통화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불행히도 I had to finish up. 내가 끝마쳐야만 했지. 프로젝트 하나를 by noon. 12시까지 이 프로젝트를 끝마쳐야만 했고 그래서 casually. 이 casually라고 하는 단어가 무심코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야. 무심코. 내가 너무 급하다는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무심코 그것을 언급하게 된 거야. 그 내용은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I부터 noon까지가 되겠지. 누구에게? 그 고객에게. That is a signal to most people. 그리고 그 말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 여기 이 시나 대시나 같은 거다. 아마도 signal.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부분 한 사람에게. 어떤 신호.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앞에 있었던 signal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다라고 해서 목적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네. 여기는 동사니까. 동사 나오고. 여기에 to most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부연 설명. signal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으로 대절이 나왔어. It was time. 시간이다. 뭐 할 시간? to start. 시작할 시간. winding down the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것에서 wind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감다 라고 하는 건데 감아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끝내다 라는 의미로 보면 돼. down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점점 감아서 내려가는. 천천히 끝내다 정도. 대화를 천천히 끝낼 시간이다. 그리고 talk. to start. talk only a minute or two longer. 1, 2분 정도만 얘기를 할 시간이다 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마도 그 내용을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여기까지였지? 1분이나 2분 정도 더 길게. 하지만 Michael에게는 아니었습니다. The next thing. 다음 것. 내가 들은 다음의 말은 was a friendly. 아주 친근한 Of course. 물론이죠. real인지 lit인지 we'll talk again soon. 우리는 또 다시 다시 곧 얘기합시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됐네. 그리고 click. click이라고 하는 것은 찰칵하는 소리. I steered at the mouthpiece. mouthpiece. mouth. 입이 있는 곳. 송화기. 말로 하는 부분이지. 전화기의 밑부분. in amazement. 놀라서. 나는 송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in amazement. in admiration. 이렇게 되는 거다. 놀라서. 그리고 감탄해서. after he hung up. 그가 끊고 나서. 나는 놀라고. 그리고 감탄해서. 감탄스럽게. 놀라고 감탄해서. 그 송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통화를 끊었을 텐데. 바로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he had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나의 imperative. imperative라고 하는 단어가. 긴급한. 또는 긴급한 일. 바로 끝마쳐야 되는 일.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 여기서 my imperative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앞에 있었던. 이 시 가리키는 것과 또 같은 의미가 되겠지. 같은 내용. 앞쪽에. 오후까지. 프로젝트를 끝마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긴급함. 그러한 긴급함. 긴급함. 급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 이해했던 겁니다. I'll always admire him. 나는 언제나 그를 감탄할 것이고. 또는 존경할 것입니다. for. 뭐에 대해서. 그의 감정적인 예측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고객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지. 그래서 그의 감정적인 예측에 대해서. 그에게 감탄을 할 것이고. 그리고 for. 뭐에 대해서. give me.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의미도 괜찮겠네. one of my most treasured telephone techniques. 나의 가장. 소중한. 전화. 기술 중에 하나를. 나에게 준 것. 즉.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이제. 전화를 할 때는. 기술이 하나 생기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썼던. 그. 기술. 즉. emotional prediction. 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말했을 때. 자신의 시간이 tight. tight를 꽉 끼는. 이런 의미인데. 즉. 빠듯하다. 라는 거. 자신의 시간이 빠듯하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have only 10 seconds. 단 10초만 가지고 있는 거다. 굉장히 시간이 짧은 거다. 라는 거. say one or two friendly sentences. 한두 마디의 친근한 문장을 얘기하고. 그냥 hang up. 끊어버려라. 라는 거. 밑으로 보면.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통화시 상대방이 바쁘다면. 신속하게 전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중심내용이 되겠고. 밑으로 쭉 가게 되면. we should arrive on time. but it'll be tight.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마도. 이 tight가 들어갈.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은가. 라고 하는 게. 이 교재 내에서. 이 교재 내에 내신 부분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정각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해. 라는 의미로 tight고. 처음에 나와 있던 이 시간을 익히는 거는. 오후까지 프로젝트를 끝마치는 거. 그리고 i부터 up까지의 감정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요 부분이 아니지. 감정, 심경을 쓰라고 했는데. 자료가 좀 잘못되어 있었네. i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었나. 뒤쪽에 나와 있는. 아 여기 있구나. 요 부분. 요이까지. 요이까지 나와 있었던 부분은. admire. 이라고 하는. 뭔가 존경하고 감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 정도까지 보면은. 무리가 없겠네. practice1에 나와 있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개별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야. one of the most frustrating. 가장 좌절감을 주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여기 frustrating의 ing. 뒤에 나와 있는 이슈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좌절감을 준다라는. 능동의 의미로. 수식관계로만 봐야 된다. 목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그것 중에 하나. 누구에게 있어서. 엄마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엄마인데. 그 아이는. any age. 어떤 나이대에 있는. 그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의 엄마에 대해서. 가장 좌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은. one of는 단수 취급하지. 그래서 easy로 썼어. 뒤에 보충하는 말로. 동명서에 쓴거야. having keys.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 who cannot get along. get along 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내다. 근데 cannot이 붙었으니까. 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든 문제다. 라는 것. here is a word of wisdom. 여기에 지혜의. 어떤 말이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다. 즉. revolving. revolve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다. sibling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야. 형제자매의 discord. 불일치를. 불화 또는 불일치. 화합하지 못하는 것. 불화를 해결하는 것은. 뒤에 동사. teaches. teaches.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삶의 기술과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어. 뒤에 동사. i.n. 주어. 단수. s.o.c. 뭐에 관한 거냐면. 공정함. 존경.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기 통제. 그리고 negotiation. 협상. 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기술과 교훈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쪽.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자녀들의. 자녀들의. 불일치. 불화.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봐봐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제 불일치가 생겨날 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아이들을 대리해야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이 아이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겠지. 부모로서. 화를 낸다고. 화가 난다고. 무조건 낼 수는 없잖아. 그리고 협상. 아이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뒤로 내려보면. So.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While our children grow up.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동안. 똑같은 집에서 성장하고 있는 동안. 접속사. That is 나왔고. 앞뒤 콤마는. 삽입이야. Each of them. 그들. 그 아이들. 각자가. Each는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s 붙인다. 세상을 다르게 경험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각자 개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Experiences.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앞에 each them에 쓴 거고. differently. ly로 붙은 거는. 앞에 있는 동사. 경험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를 써야 되는 것. They interpret. 그 아이들. 여기서 they는 아이들이지. 아이들은 세상을 해석합니다. 뭘 통해서. 자신만의 눈을 통해서. 부모님으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입장이야. 우리는. Can help them. 그들을 도울 수 있어. 가장 잘 도울 수 있어. 언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재능을 볼 수 있도록 장려해줄 때. encourage. 목적어. 투동사원형. 그들만의 gift. 재능을 보게 해주고. 뒤쪽에 unique. 독특한 talent. 얘도 재능이야. gift하고 talent라고 하는 것도 다 재능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재능과 독특한 어떤 소질.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줄 때.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as they begin. 그들이 뭐하기 시작할 때. grasp. 이해하기 시작할 때. begin 다음에는 투동사원형. i is 다 괜찮아. sense of their identity. 그들의 정체성이야. sense라 감각이니까. 이거 붙이면 그들의 정체성이다.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separate. separate. separate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원형으로 쓴 거는 명령문이다. separate from their siblings. 그들. 그들. 말이 헷갈리네. 그 형제자매들로부터 분리시키십시오. 얘네를 분리시키십시오야. 형제자매를 분리시키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from us. 우리들로부터도 분리를 시키십시오. 요 앞에 정체성을 이해하면 이제 서로를 분리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the rivalry 라고 하는 경쟁. 서로 다툼이다. 라고 하는 것은 will get easier.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말은 다루기가 쉬워진다는 거야. 경쟁이 쉬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rivalry 라는 단어가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루기에 더 쉬워질 것이다. 라는 부분. it also helped. 또한 도와줄 겁니다. 또는 이렇게 끊어야 돼. 여기에 help라고 하는 단어. 아... 요 부분은 잠깐 보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it also help에서 여기 s를 붙여야겠다. 오타가 난 것 같아.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동사. 뒷쪽에 나와 있는 요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요기 살짝 설명할 게 있어. so it also helped. 또한 도움이 됩니다. 뭐가? not to compare. 비교하지 않는 것이 한 아이를 to the other one.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교를 하는 것은 요기에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비교하는 거야. 한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화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 앞쪽을 잠깐 볼게. 요기선은 지금 이 끊어서 간 걸로 봤었는데 앞뒤 콤마이기 때문에 얘는 부연 설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부분은 부연 설명이야. 다시 가면 접속사 부분 as가 나와 있고 접속사 끝나고 뒤에 주어동사로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분리된 상태로 자신들의 형제 자매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는 의미야. separate 이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쓰여서 분리시키다 라는 의미도 있고 형용사로 분리된 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떨어져 있는 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형제 자매와 그리고 우리와 심지어 우리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 나는 나구나 형제는 형제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형제들하고 자기 자신 우리로부터 부모님으로 부터도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마도 경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우리가 다루기에 그리고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비교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뒤에 자녀가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재능을 찾도록 격려해라 라는게 있었고 What does your sibling rivalry get easier 이라고 했지 When 있었구나 이 형제 자매의 경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제 더 쉬워지는가 그건 언제 더 쉬워지냐면 형제 자매들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 뒤에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 해파리의 대량 출현에 관련된 부분 Jellyfish 라고 하는 해파리는 종종 발견됩니다 목적 없어서 비동산 BP 수동으로 어디에서 커다란 무리에서 또는 Blooms 라고 하는 것은 대량 출현이다 라고 밑에 나와 있지 대량 출현에서 수천 마리 심지어는 수백 마리에 수백만 마리의 개체들의 대량 출현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것 사실은 Jellyfish가 발견되는 모습은 대량 large storm 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무리로 또는 수천 마리에서 심지어는 수백만 마리의 개체들의 그런 대량 출현으로 발견된다는 것 한 마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발견되면 굉장히 큰 규모로 발견된다는 것 This is something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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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이러한 대량 출현의 수가 관찰되는 과학자들과 어부들에 의해서 관찰되는 지금 여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는 게 맞지 이러한 것들의 수, 숫자는 단수추급한다. 그래서 has가 되는 거다. has been rising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중입니다. 왜 have been ing를 썼냐면 have plus ppe 형태하고 그리고 비동사 plus ing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비동사 ing는 진행의 의미로 쓰여지는 거지 그리고 have plus ppe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 have been ing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숫자는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종종 they are long as long as as, as는 뒤에 것만큼 뭐뭐한 종종 그것들은 깁니다. 뭐만큼? 5에서 6, 대여섯 개 정도의 도시 블락만큼의 길이가 됩니다. as, as 가운데 형용사나 부숴놓고 비동사 했으니까 형용사로만 넣어야겠지. 그리고 one mega bloom bloo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량 출현이었으니까 mega가 붙으면 굉장히 많이, 굉장히 큰, 아주 굉장히 큰 대량 출현은 대략 300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이거는 약 1000 pt 정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이쪽에 이러한 대량 출현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기는 a number of야 많은, 해로운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은 복수가 들어가야 된다. they number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복수야. they cause 그것들은 야기시킵니다. beach closings 라고 하는 해안이 문을 닫는 것 그리고 disrupt 방해합니다. 상업적인 물고기를 낚는 활동을 어획활동이 되겠지 어획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뭐 함으로써? clogging, 막다야, tearing, 찢다 그물에서 구멍을 막거나 또는 찢어버림으로써 이 상업적인 어획활동을 방해하고 또 wipe out 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다, 제거하다였지 뒤에 coastal fish farms 라고 하는 해안에 있는 물고기를 농사짓는 것 즉, 양식장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또 cloud ship engine 이라고 하는 배의 엔진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안좋은 부정적인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었어. 뒤로 조금 더 내리면 so they can also 그들은 또한 closed down 문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coal burning 그리고 nuclear power plants power plants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력을 만드는 공장이야. 발전소야. coal, 석탄을 떼는 거니까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locking, 막음으로써. 그 발전소들의 cooling water, 시켜주는 물이니까 냉각수야. 냉각수가 intake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냉각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림으로써 intake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사람으로 보면 섭취야. 섭취. 그래서 냉각수를 들여보내는 것을 막아버림으로써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교재에서는 취수라고 하면 나와있을 거다. 중국의 해양학자인 위하우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해양과학자에 따르면 뒤쪽에 나와있는 the startling growth of jellyfish population 이라고 하는 population은 개체수야. 놀라운 해파리 개체수의 증가가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threaten 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협하다. 뭐뭐 하겠다고 위협하다. threaten은 투동사원형을 쓴다. 여기에 투동사원형하고 end하고 여기에 동사원형하고 지금 병렬구조야. 이러한 증가하는 그 성장이 증가하는 개체수의 성장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food web인데 web은 원래는 거미줄이지. 거미줄처럼 섞여있는 것. 그걸 우리가 먹이사슬이다라고 봅니다. food web이라는 것. 해양의 먹이사슬을 upset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뒤집어 엎다야. 먹이사슬을 교란시키고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뒤엎는다는 얘기야. 해양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고 또 ecosystem service라고 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교란시키겠다라고 붙이면 해양의 먹이사슬과 생태계 서비스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some of the world's most productive ocean areas 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생산력이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있는 해양지역의 일부를 turn, 바꾸겠다고 뭐로 jalapis empire 이라고 하는 해파리 제국으로 바꾸겠다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파리다. 해파리의 개체수의 증가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해파리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내신 문제에서는 commercial이란 단어와 observe라는 단어가 있었네 commercial이란 단어는 relating to business or making a profit 사업과 관련되거나 또는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상업적인 observe는 notice 주목하다 원래는 관찰하다지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 또는 to notice something happening 발생하는 어떤 것을 주목하는 것 여러가지가 될 수 있겠네 이 강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가족 주범을 미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 만약 한 아이가 is not able to be able to 뭐 말할 수 있다 나시부터 쓰니까 못하는 거지 보여줄 수 없다면 display 전시하다 보여주다 바람직한 desired 원하게 된 거니까 바람직한 어떤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규율 훈련이라는 의미도 쓰이겠지만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줄 수 없거나 또는 여기에 is 이렇게 보여준다면 행동을 보여준다면 어떤 행동 inappropriate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as for 뭐에 따라서 family norms 가족의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as for 뭐에 따라 정도 가족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됐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communicate communicate라는 단어가 의사소통하다 라고만 보지 말고 전달하다 라는 의미로도 알 수 있어야 돼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전달해 주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threat bear with the child 라고 하는 threat bear 라고 하는 것은 케케무근 또는 고질적인 아니면 뭐 오래된 진부한 이런 의미야 그 아이에게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 그 아이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야 형용사야 형용사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다 그리고 discuss 라고 하는 단어는 about 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 안 쓰는 타동사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질적인 그 문제를 그 아이에게 전달해 주고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뭐 하면서 콤마 인지 분석어문이야 뭐 하면서 clearly 명확하게 가족의 경계를 설명해 주면서 또는 그 밖의 것들 whatever 이라고 하는 것은 whatever 또는 뭐 그 외에 모든 것들 그 외에 다른 것들 이럴 때 or whatever 이란 말에서 그래서 가족의 경계나 그리고 그 외에 뭐 모든 것들 이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앞에 아이에게 고질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아이들은 must be educated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 뭐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그들이 shall not cross 건너서는 안 되는 요 shall 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주어의 의지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쓸 때 보통 shall 이라는 걸 쓰거든 그래서 you shall 뭐 뒤에 어떤 success succeed 동서로 만약에 쓴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너의 의지로 인해서 성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공하게끔 만들어주겠다 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 shall 이라는 단어는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부분으로 보게 되면 they shall not cross 그들은 건너지 않을 거야 누구의 의지로 다른 사람의 의지로 누구겠어 부모님 또는 가족의 규칙 이런 것 때문에 건너서는 안 되겠지 건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의무적으로 해석해주면 좋겠네 그들이 건너서는 안 되는 한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 아까도 communicate 나왔지 전달하다 단순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such acts 그러한 행동은 are never performed 결코 행해지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는 이 가족 내에서는 그런 행동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I don't consider 나는 여기지 않는다 너의 행동이 to be right 올바르다고 consider 이라는 단어가 목적어를 쓰고 to be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형용사를 보충하는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해 to be 생략 가능해 so I don't consider your behavior right 이렇게 써도 되고 to be right 이렇게 써도 되고 너의 행동이 옳다고 여기지 않아 라고 같은 이런 거와 같은 것들 이런 거와 같은 그러한 말들은 이렇게 이러한 거와 같은 단순한 언어를 전달해 주는 것은 I enjoy does help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데 help to 동사원형 또는 동사원형 illicit 이끌어내다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tries to cross the limits 한계를 건너려고 건너려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It is advisable 충고할만합니다 뒤에 to warn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이시 가져오고 뒤에 to warn이 진주어야 조언을 할만하군요 조언할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권고할만합니다 뭐하는 것이 뒤에 warn the child 아이에게 경고해주라고 하는 그것이 advisable 바람직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dvisable 하면 권할만한 적당한 타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에게 경고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한이라고 보는게 좀 낫겠네 얘가 진주어 미리 아이에게 경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뭐하기보다는 경고하는 것과 벌주는 것 두개야 이거는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2동사원형 나중에 2를 안쓰기도 한다 him or her later 그 아이를 나중에 벌주기보다는 미리 아이에게 경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당합니다 라는 것 further 키다가 explaining to the child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은 주어 뭘 설명하냐면 왜 그 아이의 it's는 i를 얘기하는거야 i를 중성어로 받기도 한다 아이의 행동이 must conform conform 이라고 하는 것은 순응하다지 이거 조심해야되요 단어 conform 이라는 단어가 있고 orm 이 있지 conform은 순응하다 잘 따르는 거고 conform은 확인하다 라는 거야 확정 지어주는 거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이 순응해야 된다 어디에 가족의 규칙에 그리고 remain 남아있어야 돼 유지되어야 돼 어디 안에서 가족의 경계 안에서 사실은 norm이란 단어와 boundary는 이 지문에서의 문맥상 의미는 거의 같은 거야 그래서 아이의 행동은 가족의 규칙에 순응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의 경계 안에서 유지되어야 된다 라는 거 remain 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 자동사 이러한 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것은 동사 이제 나옵니다 아이언스 단수 에스컨대 도와줍니다 아이가 존중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아이가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를 가족의 경계의 중요성을 그리고 to learn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o respect to learn to be happy with that frame that frame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가족의 경계를 얘기하겠지 그 틀 안에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또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 밑으로 내려서 보면 이 글의 주장은 부모는 어기지 말아야 할 가족 규범을 자녀에게 미리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내용이었고 가족이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아 이건 크게 볼게 없겠다 요거는 크게 볼게 없을 것 같아 요거는 크게 볼게 없을 것 같아